천간산이라고 한 것은 이기 생장한 천간산지 이메야라.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고향은 자음에 가면 천간산이 있어. 천간산은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이오. 그래서 산앙산, 천간산이라고도 하고 산앙산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복교경 한강병이 여기 한강병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잔신수력을 사서 마음을 잡잡하니 하고 온 힘을 다하야 글씨와 그림을 그린지. 울문 요새 사음이라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과 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오. 수양순심이 마음을 잡고 몸을 잡는 것이 그것이 사임님의 고용한 은거처만 똑같다고 말이오. 부양이라는 것은 똑같다. 가며 조지겸이 중국의 조지겸이라는 하가가 있어. 그래서 조지겸이라는 하가가 오천건을 짓지 아니한 자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러나 나는 연인아, 나는 자리를 피워놓고 이 선행, 선행사산사랑과 군자와 무냉불격을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세히 말해. 받은 그는 아이스의 조지겸을